자 일반 동사 하다시죠 하다시 하다시 기초 개념 체크업입니다 기초 개념을 얼마나 잡고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A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해놓고 관로 안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관로 안에 있는 녀석들 뜻을 한번 써볼까요 WAKE 하면은 깨다 LIKE 하면 뭐 좋아하다 하고 뭐뭐뭐라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좋아하다 라는 뜻으로 쓰일 거예요 아마 STOP 멈추다 FLY 날다 RIGHT 글씨를 쓰다 어 전부 다 무슨 시입니까 전부 다 전부 다 하다시 B동사 말고 하다시를 일반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B동사를 제외한 하다시들 양념시도 빼고 B동사만 하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들 아직 개념이 안 잡혔으니까 B동사와 양념시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양념시를 조동사라고 할 거예요 Do나 또는 Does나 Do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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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가 숨어 있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일반 동사 하다시라고 합니다 하다시 를 넣어란 말이네요 그러면 자 문제풀이 후에 여러분들 일대일 할 때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 선생님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 물어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둘 중에 얘가 답이라 그러면 얘가 왜 답이 돼야 되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설명해 주니까 기억해 뒀다가 선생님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장 He wakes up late이죠 He wakes up late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는 잠에서 깨어난다 잠에서 깬다 일어난다 late late의 뜻은 어찌시로써 늦게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는 늦게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 둘 중에 둘 중에 얘가 답인 이유는 He죠 He 누가다 참 많이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가 깬다 라는 얘기하고 싶을 때 하필이면 He니까 He, She, It 일 때 또는 암만 길어봤자 누가 하라는 질문에 대한 자리에 He, She, It이 암만 길어봤자 He, She, It이 있을 때는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He wakes up late이죠 그 다음 2번 She and I like comics죠 이 코믹스의 뜻은 만화란 뜻이니까 She and I like comics의 뜻은 그녀와 나는 좋아한다 이 코믹스 만화를 만화들이라고 써놨네요 그녀와 나는 만화를 좋아한다 인데 She and I 자 이것도 또 누가다를 형광펜 칠해볼까요? 누가다 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다 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She and I는 암만 길어봤자 뭐겠어요 그녀와 나 그녀와 나는 다시 말해 우리는 만화 좋아한다 이 말이죠 암만 길어봤자 영어로 하면 위니까 여기에 두가 들어있는 형태를 선택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She and I like comics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 스탑 at the red light 하고 있네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 데이 스탑 그들이 멈춘다 이 말이죠 그들이 멈춘다 at red lights 빨간불에서 red 빨간 light한 불빛이죠 그러니까 신호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빨간색 신호등 불빛이 켜지면 그들은 멈춥니다 자 누가다 또 표시해보면 데이가 스탑한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데이니까 이 속에 두가 들어있는 형태를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더즈가 들어있는 형태가 아니죠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더 볼룬 플라이즈 하이 인 더 스카이 하고 있네요 더 볼룬 더 볼룬 이 문장의 뜻은 더 볼룬 플라이즈 그 풍선이 플라이즈 날아간다 하이 인 더 스카이 하늘 높이 인 더 스카이가 하늘에 하이가 높이니까 하늘 높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풍선이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라는 얘기하는 거고 또 누가다 표시하면 더 볼룬 이 플라이즈 한다 누가다 에서 더 볼룬 암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그것 그러니까 더즈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 더 볼룬 플라이즈 하이 인 더 스카이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스튜던츠 라이트 스튜던츠 라이트 their names on the pape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쓴다 스튜던츠가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쓴다 their names 스튜던츠 대인데 여기서 필요한 건 그들이가 아니고 그들의니까 소유격 their 써야 되겠죠 그들의 이름들을 on the paper 그 종이 위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누가 다 스튜던츠는 여러명이니까 암만 길어봤자 해보면 데이죠 그러니까 히쉬잇이 아니니까 두가 들어있는 형태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다음 다음 괄호안의 단어를 벤칸에 알맞은 형태로 쓰세요 여기도 보면 sell, have, play, watch, wash의 뜻은 sell 하면 팔다 하다시 have 뭐 가지다 또는 여기서 보니까 요런거 왔으니까 breakfast 왔으니까 먹다 겠죠 여기서 play play 놀다인데 뭐 이런거 쌓고 있으니까 뭐 운동 경기를 하다란 뜻으로 수 있겠죠 축구한다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watch 보다 wash 씻다 또 전부 다 하다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만드는 거냐 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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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다 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1번 they sell 있네요 they sell what 무엇을 hot dogs 어디에서 in the park 그들이 판다 핫도그, 핫도그를 in the park 어디에서 그 공원에서 그들은 핫도그를 공원에서 판다 day니까 do가 들어있는 형태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jennifer has 가 되죠 jennifer has breakfast at 8 jennifer가 먹는다 breakfast 아침식사를 at 8 8시에 jennifer가 먹습니다 breakfast 아침식사를 8시에 jennifer 여자 이름이죠 간만 길어봤자 she죠 she 그러니까 she does가 들어있는 형태 원래 모습은 have인데 두가 들어있을때는 have인데 이게 does로 바뀌면 have는 has로 모습이 바뀌죠 jennifer 가을에 비염이 좀 걸려서 코를 좀 훌쩍거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 plays soccer with his friends 그래서 마이크가 축구한다 그의 친구들과 함께 라는 뜻입니다 자 해석은 이제 한글로 안 써드리겠어요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일시정지하고 써두세요 모르겠으면 마이크가 축구를 한다 Mike plays soccer 어떻게 with his friends 그의 친구들과 함께 마이크는 암만 길어봤자 희조 남자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또 더즈가 들어와 있는 형태를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더즈가 이렇게 숨어있죠 얘는 두가 숨어있구요 그 다음에 the man watches movies 자 watch 취소리로 끝나는 경우에는 ES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남자가 본다 와 취소리 끝나니까 ES 나머지 애들은 그냥 뭐 have는 has로 아예 모습이 바뀌고요 뭐 조심해야될 건 have, z 이런 건 없어요 play는 그냥 s 붙이면 되고 watch는 취소리로 자 ES 붙이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하다시 뒤에 ES를 쓰는 경우에는 앞의 소리가 쑤 오 잠시만요 다시 쓸게요 끝 소리가 쑈 쑤 거 끝나거나 글자가 o 로 끝나는 경우에 요런 경우에 ES 인데 watch 같은 경우에 취 소리로 끝나고 있죠 그러니까 ES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은 그 남자가 본다 무엇을 영화를 어디서 그 극장에서 at the theater 하면 그 극장에서란 뜻이고요 그 남자가 영화를 그 극장에서 본다란 뜻이고 자 이번엔 더 맨은 앞만 길어봤자 히죠 히 어떤 남자 한명이니까 만약에 문제를 더 맨 이렇게 돼있었다 어 이거는 남자들이란 뜻이야 man이라는 단어가 특이한 점이 이렇게 s를 붙여서 여러 명을 표시하는게 아니고 man이 men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건 안만 길어봤자 이번에는 day가 된거에요 그 남자들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다란 뜻의 watch는 그냥 do가 들어가있는 형태 원래대로 쓰겠죠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더 맨과 더 맨일때 이거는 흰데 더 맨일때는 men일때는 day니까 do가 들어가야 되는 형태를 써야 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내용도 그 다음에 my sister washes the dishes after dinner 그래서 나의 여자 형제가 설거지를 한다 뭐 씻다란 뜻이고 접시들이니까 요렇게 합쳐서 설거지 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나의 여자 형제가 설거지 한다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나의 여자 형제가 설거지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 자 my sister 안만 길어봤자 she죠 she 그러니까 does가 들어와 있는 형태를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she 자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이 뭔가 형광펜치란 부분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무슨 얘기 하고 싶었냐 누가 콘서트가 뭐한다 시작된다 at 8pm 오후 8시에 콘서트가 오후 8시에 시작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콘서트는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니까 여기에 start가 아니고 start 해야 되겠죠 그래서 start라는 do가 들어있는 형태가 아니고 start라는 does가 들어와 있는 형태로 고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앤디가 tries한다 무엇을 his best를 every time 뜻은 앤디가 요렇게 요거 단어할 때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뭐라고 알려줬나 요거 try 소유격 best 자 ones 하면 이거 소유격 만약 앞에 남자면 남자면 뭐 여기에 his가 되는 거고 여기에 여자면 she의 소유격인 her 이런 거 쓰란 말이에요 ones 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소유격을 쓰라라는 one 뒤에 apostrophe s 한 겁니다 자 그래서 try ones best 하면 누군가의 뭐 여기 i가 있으면 여기 my가 오겠죠 i try my best 이렇게 그래서 앤디라는 사람이 그의 최선을 다한다 매번 every time의 뜻은 매번이죠 앤디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의 best를 try 합니다 앤디는 그의 최선을 다합니다 매번 매번 every time 자 그러면 tries는 y로 끝났는데 y 앞에 자음이죠 자음 자음 그러면 모르는 친구들 가끔 있던데 ㄷ ㄷ ㄷ ㄷ ㄷ ㄷ 이런 소리 나는 걸 자음 이라 합니다 아-에-이 이런 것들 아-에-이-오-우 이런 것들은 모음 이라 하죠 그래서 자음 다음에 try 원래 생긴 거 요렇게 생겼죠 자음이죠 자음 다음에 y가 온 경우에는 does가 들어가게 되면 이 속에 does가 들어가게 되면 y를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이 틀렸죠 그리고 여기에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되는 이유는 앤디가 남자니까 암만 길어봤자 누가다 만들어봤더니 앤디가 try한다 해서 he tries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Mr. Brown goes to work by subway 그래서 브라운 씨가 일하러 간다 이게 간단한 뜻이고 그 다음에 일터로란 뜻이니까 브라운씨가 일하러 간다 하면 되겠죠 Mr. Brown goes to work by subway 지하철을 타고 자 고즈는 지워버렸네 아까 선생님이 쓰즈쉬치 다시 한번 더 쓰즈쉬치 소리로 끝나면 쓰 소리 보면 S나 X 같은 글자일 거예요 끝에 그 다음에 Z 소리 나면 S나 Z 같은 소리 글자 쉬면 SH 글자 취면 CH 이런 식으로 끝나거나 그 다음에 끝에 글자가 O 인 경우 ES 한다고 했는데 여기 고 같은 경우가 끝에 O로 끝났으니까 GOES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그렇다면 GOES를 쓰는 건 여기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미스터 브라운은 남자 한 명이니까 지금 이것도 안 만기려봤자 HE죠 HE GOES 이렇게 하죠 Mr. Brown goes to work by subway 그 다음에 Bruce and his sisters swim very fast 그래서 브루스와 그의 여자 형제가 수영을 하는데 어떻게 매우 빠르게 매우 빠르게 란 뜻이죠 그래서 브루스와 브루스의 여자 형제는 엄청 빠르게 수영한다 브루스와 브루스의 여자 형제는 안 만기려봤자 그들은 엄청 빠르게 수영한다 그러니까 여기 두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되는데 지금 does가 들어가 있으니까 틀렸고 두가 들어가 있는 원래 형태 Swim 을 써줘야 되겠죠 Bruce and his sister swim very fast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자 요런 문제는 이게 각 문장이 일단 해석이 돼야 되겠어요 해석 그리고 여기에 보기에 있는 말들의 뜻을 쓰면 eat 먹다 study 공부하다 worry 걱정하다 open 열다도 되고요 하다 실온 열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실온 열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draw 그리다 줘 뭐 끌다 라는 뜻도 있어 잡아 끌다 자 어쨌든 요렇게 뜻을 보면 이 뜻들은 전부 다 하다시니까 하다시를 알맞은 형태로 쓰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the store 자 가만 보니까 빈자리가 하다시니까 전부 다 누가 다 만들고 누가 다 만들고 있고 누가다 누가다 그래서 그 가게가 뭘 합니다 store the store 하면 그 가게죠 그 가게가 뭘 한다 at 9 a.m. at 9 a.m. 오전 9시에 그럼 그 가게가 뭘 하겠어요 열겠죠 그 가게가 연다 오전 9시에 at 9 a.m. the store opens at 9 a.m. the store opens at 9 a.m. 그 가게는 두 가 들어가 있는 원래 형태 그대로 쓰면 되겠죠 they study English very hard 그들은 공부한다 영어를 매우 열심히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합니다 샌드위치 샌드위치를 뭐로 써 for lunch 점심 식사로 써 샌드위치를 뭐 하겠어요 먹겠죠 위니까 두 가 들어가 있는 형태 eat 그대로 쓰면 되겠죠 we eat 우리가 먹는다 샌드위치 for lunch 점심 식사로 써 샌드위치를 먹는다 그 다음에 about my health 나의 건강에 대하여 이런 뜻이고요 그럼 my mother가 뭐 하시겠어요 걱정하시겠죠 my mother가 걱정하신다 about my health 나의 건강에 대해서 그러면 걱정하다 worry인데 my mother 앞만 길어봤자 쉬죠 여기에 자 끝에 y로 끝났을 때 play 처럼 모음 y면 그냥 s 붙이죠 하지만 자음 y니까 y를 i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worries my mother worries 나의 엄마가 걱정하신다 about my health 나의 건강에 대해서 오케이 계속해서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그 다음에 정답이 선생님이 1대1 수업할 때 왜 이렇게 돼야 되지 뭐 왜 이렇게 돼야 되지 뭐 이거는 왜 이렇게 돼야 되지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다음 페이지 체크업 관로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했는데 여기에는 물음표 여기도 물음표 그 다음에 여기는 낫 들어가 있고 여기 낫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 뭐하고 뭐 소인문문과 부정문이죠 낫이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물음표 붙이는 거 근데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무슨 시일 때 하다 시일 때 이거의 제목이 뭐였어요 일반동사였잖아 일반동사 자 그래서 볼까요 자 이 1번 문장이 완성되면 무슨 뜻이냐 너는 말하니 프랑스어를 너 프랑스어 해 말해주고 너 한국어 하냐 아니 아니면 뭐 너는 프랑스어 하냐 이런 질문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답은 Do you speak French 해야 되겠죠 Do you speak French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You죠 You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완성되면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다 스파이시 푸드 매운 음식을 그녀는 좋아하지 않아요 매운 음식을 이런 문장 완성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She니까 She doesn't like 해야 되겠죠 She doesn't like 스파이시 푸드 만약에 그녀가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 였으면 She likes 스파이시 푸드 이렇게 했죠 Do's가 들어가서 근데 여기다가 안좋아 안달라 그러니까 Not이 들어가고 그럼 이 속에 들어 있던 Do's랑 합쳐져서 Doesn't가 되고 Like는 원래 모습으로 따라가죠 Do's가 Doesn't대로 없어지겠죠 여기에 Doesn't가 쏙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다시 딱 찾으면 딱 끊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버스가 갑니까 이 말이네요 그렇죠 이 버스가 갑니까 To Seoul Station 어디로 서울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버스가 하나 왔는데 이 버스 가요 서울역으로 그러면 This 버스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Does this 버스 Go to Seoul Station 해야 되겠죠 만약에 버스가 이 버스가 간다 라는 묻지 않는 문장임이었으면 This 버스 Go 였겠죠 그렇죠 근데 묻고 싶으니까 여기에 있던 Does를 꺼내서 어디로 보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없어질 거고 The this 버스 Go 가 되겠죠 The this 버스 Go 이 버스 가요 To Seoul Station 서울역으로 그 다음 Jane&Chris가 모른다 Each other 서로를 그래서 Jane&Chris는 서로를 모른다 라는 얘기 하라는 얘기인데 Jane&Chris는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걔들은 서로를 몰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규칙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They Don't know Each other 해야 되겠죠 Jane&Chris Don't know Each other Jane&Chris 다시 말해 그들은 몰라요 Don't know Each other 서로를 그 다음 대화의 빈칸 알맞은 말 넣기 보면 A가 Do you clean your room? 너는 청소하니 너의 방을 이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대답을 보아니 하는 거 같죠 그러면 그래 나는 청소한다 나의 방을 이런 뜻을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Do you clean your room? 너는 청소하니 너의 방을 그러면 Yes I 는 뭐한다 클린한다 무엇을 My room을 원래대로 하면 Do you clean your room? 이라는 질문에 대답으로써 그래 나는 청소한다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Yes I clean my room 근데 Clean my room의 뜻이 나의 방을 청소한다는 뜻이니까 아 이거 여기도 클린 뭐 있고 안 돼 또 클린 쓰려니까 귀찮아 그러면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하다시니까 하다시 대신에 쓰자 하다시 대신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이 속에 뭐 들어있어요 그렇죠 걔가 들어있죠 그래서 Yes I do 하면 되고 Yes I am 절대로 안 됩니다 Do you clean 라고 물었잖아요 하다시죠 그러니까 Yes I clean my room Do는 뭐 대신 왔다 나중에 선생님 물어볼 거예요 이 두는 뭐 대신 왔니 그럼 Yes I clean my room 대신에 클린이 하다시니까 Yes I do 해도 됩니다 그 다음 Does your father cook well 하고 있죠 너의 아빠는 요리하시니 잘 너의 아빠 요리 잘해 Does your father cook well 너의 아빠는 요리를 잘하시니 라고 묻는 거죠 쿡의 뜻은 요리하다 라는 하다시고요 그러면 Your father는 암만 빌어봤자 히죠 히 그쵸 그러니까 너의 아빠 다시 말해 어떤 남자 한 명이 요리를 잘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Yes 한 거 보니까 잘한다고 한 것 같애 그쵸 그러면 Yes he 원래대로 하면 Yes he cooks well 할 건데 아유 이게 너무 길다 어 이 속에 뭐 들어있네 Does Yes he does Yes my father does Does your father cook well 너의 아빠 요리 잘해 Yes my father does My father도 암만 빌어봤자 남자 한 명이니까 히 더즈 그 다음에 Do 지나 앤 낸시 walk to school 지나와 낸시 개들은 걸어다니니 학교로 지나와 낸시는 학교로 걸어다니니 자 지나 앤 낸시 암만 빌어봤자 데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Does 가 아니고 Do 가 있는 거 이해되죠 Do they walk 니까 그래서 지나 앤 낸시 다시 말해 그들은 걸어가냐 학교로 했더니 아닌가 봐요 자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누가 걸어가지 않아 걔들은 학교까지 걸어가지 않는다 죠 그래서 no they 지나 앤 낸시 또 쓰면 안 돼요 반드시 암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합니다 대답할 때는 그래서 Do 지나 앤 낸시 walk to school 했더니 no they don't 뒤에 생략된 말 walk to school 이죠 no they don't walk to school 근데 요 부분은 여기도 있죠 똑같이 있으니까 뭐 해도 된다 생략해서 no they don't 이렇게 대답해도 된다 나중에 선생님이 수업할 때 don't 뒤에 뭐가 생략된지 물어볼 거에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관로안의 형태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I live with my family 나는 산다 나의 가족과 함께 근데 어떤 뜻으로 바꾸라는 얘기냐 나는 살지 않는다 나의 가족과 함께 부정문이니까 낫을 넣어라는 얘기고 지금은 산다 라는 말에다가 낫을 넣으면 살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럼 난 살지 않는다 I 이 속에 두 들어있으니까 don't leave with my family 나의 가족과 함께 하면 부정문 나는 산다를 나는 살지 않는다 로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2번 they walk 그들이 일한다 in an airport 공항에서 라는 뜻이죠 그들이 일합니다 공항에서 근데 의문문 하라 했으니까 그들은 일하니 공항에서 그럼 이 속에 두 들어있으니까 do they walk 하면 되는거죠 do they work 그들이 일합니까 in an airport 공항에서 만약에 공항에서 일한다면 대답은 yes yes they do 고 do는 못 되시웠다 yes they work in an airport 되시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일하지 않는다면 no they don't 고 그 다음에 뒤에 생략된 말이 they know they don't work in an airport 가 생각됐죠 그 다음에 she keeps a diary in English 자 단어할때 keep a diary 가르쳐줬어 keep a diary keep의 원래 뜻은 지키다 계속하다 이런 뜻이지만 keep a diary 는 일기를 쓴다 라는 뜻이구요 in English 는 영어로 이런 뜻이니까 이 문장이 하고 있는 의미는 그녀가 일기를 씁니다 영어로 그녀는 영어로 일기 써요 인데 부정문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녀는 일기를 쓰지 않는다 를 만들란 얘기죠 영어로 그럼 이 속에 does 들어있으니까 그녀가 쓰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she doesn't keep 안되겠죠 she doesn't keep a diary in English 그녀는 일기 쓰지 않습니다 영어로 그 다음에 car grows apples on his farm car이라는 남자인가봐요 car 남자 이름이니까 his farm 그의 농장 이라고 하고 있죠 car은 재배한다 apples 사과를 on his farm 어디에서 그의 농장에서 car이 재배합니다 car grows 뭘 재배하는데 apples 어디서 재배하는데 on his farm 근데 물으라 했으니까 car이 재배하니 사과를 on his farm에서 요거 만들란 얘기고 뭐 들어있죠 car 안만 길어봤자 he였으니까 does 숨어있고 그걸 묻는 말은 does car grow 원래 모습 does car grow apples on his farm 하면 car이 그의 농장에서 사과를 재배하니 라고 묻는 거고 만약에 재배한다면 yes 안만 길어봤자 he does 더즈 더즈는 뭐 대시웠다 yes he grows 더즈가 뭐 대시웠는지 물어볼 거예요 yes he grows apples apple's on his farm on his farm on his farm on his farm은 여기 그대로 쓰면 되니까 여기 선생님 줄로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재배하지 않는다면 no no doesn't 뒤에 생랬된 말 no he doesn't grow apples on his farm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자 끊어있게 합니다 우리말을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가 무엇을 뭐하니 사용하니 자 그는 사용하니 만들기 힘들어하는 친구들 그는 사용한다 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는 사용 한다 자 use 뜻이 사용하다 라는 뜻이니까 하다씨고 지금은 두가 들어 있죠 근데 그가 사용한다 할 때는 he uses가 아니고 he uses가 됐었겠죠 누가다 그가 사용한다 그가 사용한다 물어야 되니까 이 속에 있던 does를 꺼내서 일로 보내니까 does he use a cell phone 하면 되겠죠 does he use a cell phone 그는 사용합니까 휴대전화기를 사용한다면 yes he does 사용하지 않는다면 no he doesn't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물은 언제 60도에서 뭐하지 않는다 끓지 않는다 만들라 했고 그 다음에 보일은 끓다 라는 하다씨에요 자 water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만약에 물이 끓는다 였으면 water boils doesn't doesn't boil at 80 degrees celsius 이렇게 읽어요 따라 읽으세요 at 80 degrees celsius at 80 celsius 따라하세요 뭐라고요 at 80 degrees celsius water doesn't boil at 80 celsius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너는 어디서 집에서 무엇을 에너지를 뭐하니 절약하니 save 절약하다 또 하다씨죠 자 그러면 너는 절약한다 였으면 누가 you가 뭐한다 save한다 이거는 너는 절약한다 라는 뜻인데 물어야 되니까 do 꺼내가지고 do you save do you save what 무엇 에너지 어디서 at home do you save 에너지 at home 너는 절약하니 에너지를 집에서 절약하면 yes i do 절약 안하면 no i don't 그 다음에 누가 그녀가 무엇을 아이스크림을 뭐한다 먹지 않는다 그녀가 먹지 않는다 그녀가 먹는다 부터 만들어 보면 she eat 에 더 들어가서 eat 됐겠죠 누가 다 그녀가 먹는다 근데 먹지 않는다 해야 되니까 not 들어가고 그러면 she doesn't eat 아이스크림 하면 아이스크림 먹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완성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선생님 질문에 일대일 할 때 해석과 정답이 왜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지 질문했을 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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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